실버스타 코리아 최종 라운드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멋진 무대를 보여준 네 분의 도전자에게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정말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 네 분은 모든 상을 받게 됩니다.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. 자 과연 어떤 분이 그 영예의 대상이 될지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동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동상 시상에는 유현상 시켜서 해주시겠습니다.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 동상. 자 대상, 금상, 은상, 동상. 물론 상이 나누어집니다마는 모든 분들이 대상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상을 나누었습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 동상 수성자는 연애를 부른 김다영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동상의 수상자 영광을 차지했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꽃다발 수여가 됩니다. 자 이제 실버스타 코리아 은상을 발표하겠습니다. 은상에게는 상금 100만 원과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가 됩니다. 자 은상을 시상해 주실 분은 바로 강진 씨입니다. 강진 씨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. 실버스타 코리아 은상. 어제 오늘 그리구를 불러준 엘 포스트. 어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축하드립니다. 네 먼저 트로피 예 그리고 상장이 수여가 됩니다. 예 아유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꽃다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상금 네 수여가 됩니다. 네 같이 사진 한번 찍어주시기 바랍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자 이제 은정 씨와 우리 이인자 씨는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.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은 대상이고 한 분은 금상입니다.